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하나 해프닝을 소개하게 되면 아마 설전이 벌어진 모양인데 어디서 당신들 땡깡이야?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대통령실 부근에서 박광온, 정청래 등 1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비명계를 제외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바로 그 면전에 집회 허가를 얻은 우파 유튜브가 확성기로 야 너희도 어디서 땡깡이야? 이 땡깡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땡깡이라는 뜻 이해하시죠? 아이들이 시골에서 그냥 막 그냥 부모와 함께 거역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땡깡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전에 유튜브가 확성기로 어디서 너희도 땡깡이야? 이렇게 야유 세례를 보냈는데 집회 신고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은 집회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0여 명은 아마 집회 시위를 신고를 못한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튜브만 집회 신고를 하고 민주당은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 세신을 축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렸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한 보수 유튜브가 시위 내내 학성기로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그렇게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참 곤혹스럽겠네요 이제 사진을 실렸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유튜브로 집회 생중계를 보면서 경찰은 왜 김 씨를 막지 않나 그 후 스피커맨 구속하라 윤익은 경찰청장 고바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불법 집회를 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은 알 수가 없고 이 양반이 정청내 마포구 갑인가 그럴 겁니다 어린가 이분은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광진구월에서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하고 이런 맞붙었던 2020년 4.15 총선의 광진구월에 고민정 씨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얼굴이 썩 눈에 띄지 않네요 이걸 이런 보면서 다 이 가짜들이잖아요 가짜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청내 의원 이분이 아마 고강원인가 원내대표 그 다음에 고민정 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저 눈에는 뭐 딴 게 안 보이고 야 이 다 가짜들이네 가짜들이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세비 다 받아 먹고 그렇게 나가겠구나 그래 이제 여론을 가장 위에서부터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하네요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맞습니까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저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은 뭡니까 국민들도 참 답답한 모양입니다 279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역시 조선인민 클래스는 저질스럽고 더럽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법을 지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박이나 하고 집회 신고도 안 한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 얘기나 하고 당신들은 법이 우습지 그냥 국면 전환용 정치 검찰 이따위 소리밖에 못하니 법이란 게 얼마나 엄격하고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268명이 찬성하고 단 7명이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적장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이나 챙기고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대든지 부결하든지 관심이 없다만 당신 원하는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식도 좀 상식적으로 평범하면 안 됩니까 병원 입원도 그렇고 하는 게 모두가 그 모양이니 국민들이 신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221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득표수를 조작하려면 낙선시켜야 되는 그런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도둑놈들이 입을 다물고 양아치들이 뭐죠 문산을 쳐다봐도 건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해서 만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계속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가 다 도작된 것을 바로 밝힌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한 그런 투혼 가운데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다 조작해 왔다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이거는 무슨 대법관들에게 와유로 써 가지고 여러분들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힘당의 모모한 인사들이 입을 다문다 해 가지고 지상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청려 씨가 2020년도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표를 많이 훔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빼앗겼습니다 이낙연 후보한테 조작값 45%를 이용해 가지고 황교안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이낙연 후보가 더해 주는 그런 전산조작 결과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청려 의원 같은 경우는 50% 2020년도 4.15 총선 마포구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두 장당 한 장을 훔쳐 가지고 먹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582표 정청려 플러스 7,582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0%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왜 이러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청려 조작값 50% 넘버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버2가 황교안이죠 종로구에서 조작값 45%니까 그다음에 이 고민정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은 고민정은 조작값 35%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제 고민정이 받은 선관이 광진구을 4.15 총선의 광진구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100표수를 조작해보니까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고민정이 받은 득표수는 오세훈이 받은 100표당 사전투표수 100표당 35장 35%를 훔쳐가지고 고민정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럼 35%를 어떻게 훔쳤느냐 35% 훔친 것이 마이너스 6298표 플러스 6298표니까 얼추 여러분들 만 3천표 정도를 증강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주모가 만 3천표 그러니까 고민정이 어떻게 당선된가 만 3천표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이 간신히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언급 안 했지만 그러면 고민정이 표를 어떻게 뽑았냐 거소선상 우편투표 국회자 투표 그 다음에 광진구월의 동별로 모두 다 35%씩 훔친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뭐죠 선거 부정 언모론자 이야기를 지금 들으셔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털고 넘어갑시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선관위 홈페이지도 올라 있고 민간의 제야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득표수를 다 제조한 것이 그게 득표수에서 규칙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게 이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냐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청내가 조작값 50%를 가지고 당선된 거 고민정이 35%로 당선된 거 이낙연이 45%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그러니까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슨 뭐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뭡니까 토승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거짓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발각을 해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표를 지냈던 이재명 씨 그 전에 송영길 전당대표도 인천광역시 계양고래소 4.15 총선 당시에 조작값 3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사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점 100장당 35장을 훔치지 않더라도 송영길 씨는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일률적으로 다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35% 어제 여러분들 개표 현장에서 지난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계양고를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실물로 된 빳빳한 위조투표 투입이 포착된 것을 어제 여러분들 방송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여러분 자유롭지 않죠 보궐선거에서 10%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한 장을 훔쳤건 여러분 두 장을 훔쳤건 간에 여러분들 이게 송영길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을 훔쳤건 10장을 훔쳤건 간에 1,402표를 훔쳤네요 미래통합당 후보 한께 마이너스 1,402 그다음에 이재명 한께 플러스 1,402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2,804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시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주는 화성에 왔다고 이렇게 하면 대법관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빠단 여러분 사전투표지는 재건 표장에서 막 몰표가 쏟아지게 되면 대법관들이 그건 토성에서 왔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해명하니까 토성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장기 투표지가 뭡니까 천장 이상이 인천광역시에서 나오면 아 그거는 검성에서 왔다 선관위가 변명하니까 조재현이나 이런 천대엽이 다 그거는 검성에서 왔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조작한 건 어디 숨길 겁니까 이 조작한 자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가장 결정적인 정거물이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기관학계는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가지고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독놈들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건데 기가 찬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디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발각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부시리제 그리고 4.15 총선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로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는 여기 다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험난한 노력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 결정적인 업적은 저 지방에서 생업하면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한 제야 전문가의 공적이 아주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찾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전산조작은 몇 사람만 관여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조교의 도움 없이 제야 전문가가 한 사람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같은 그런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 정도의 힘으로도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낱낱이 밝힌 겁니다 완전히 다 까발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 이거는 참 선관위 측으로서 빼아픈 부분일 겁니다 김용빈 씨가 내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 번 정도 보면 정신이 버쩍 차릴 건데 본래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고 또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이런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패착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보궐선거에서 조작값 10%를 사용해서 당선됐다 송영길은 4.15 총선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해서 당선됐다 고민정은 4.15 총선에서 조작값 35%로 당선됐다 정청래는 서울특별시의 4.15 총선에서 무려 조작값 50% 100장당 50장을 훔치는 그런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고 이 문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날에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후기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역주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 권 구입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쓴 통사로서는 아주 잘 쓴 훌륭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